올해 저희집에 핀 난꽃들입니다. 나도 풍란이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에서 키우는 호적들입니다. 겨울에 내란꽃이 낳아서 정원초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대가 많아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카틀레아 설과 미니버플을 삼총상한 곳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는 불신하라고 못한대가지고 나와서 피우고 있습니다. 나도 홍자단을 피우고 호적으로 하는 호적들 우리도 호적들과 홍자단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달에 카틀레아는 호적란이란 호적란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호적들과 홍자단을 피우고 있습니다. 호적들과 홍자단을 피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